금 brand 아 아 아 진짜 형 코를 진짜 아 이렇게 생각하냐 진짜 진짜 와우 진짜 심했어 형 나 그냥 잠들조 마라 Semore하지마 네 나는Plz 어 안잠을 타였어 그냥 나 조용히 잠들었어 차이 형 계속 소리 내잖아요 은... 아 근데 끙끙 알아 응 이렇게 알아 승우 형은 자다가도 맨날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응 승우 형은 머리 넘기고 저는요? 수빈이는 갑자기 자다가 아니 넌 이러지 세준아 승식이는 승식이가 어떻게 안 넘어? 아니 나 생각해 세준이 있는데 세준이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뭐야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세준이가 자다가 깨가지고 야 승식이가 아 도르세요 아유 도르세요 얘 분명히 나 한 번 자는데 배기 한 번 이렇게 던진 적 있어? 너 내 다리로 한 번 배기를 빡 던진 거야 아니 그걸 깨가지고 뭐야 이러고 깼는데 딱 느낌이 쎄한 거야 다리가 약간 저렬어 아니 건너편 봐면서 이렇게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저 영상 갑자기 나 이러고 나 조용히 열어가고 세준이 혼자 화나가지고 마사지샵이어서 그래 갑자기 박수 쳐 새벽 2시에 갑자기 야 손으로 준다 일어나니까 맨날 아 진짜 힘들어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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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